안녕하세요 문화청정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엘 세번째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기본기능에 충실히 해야합니다. 표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추가적인 소셜 기능도 넣고 회원 관리자 상품 기타 등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기능을 표로 정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도 있고 여러가지 재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소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이것은 복잡한 이커머스 겠죠. 이런식 소셜까지 해서 공유하고 이벤트하고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